아니, 이건 조개탕 아니네, 조개찜? 하하, 바다에서 방금 잡아올린 듯 징징하고 쫄깃한 조개 요리가 오늘의 메뉴이었다. 그런데 아니네, 잠깐만요. 바로 옆 불판에서 열린 고기 파티? 혹시 그렇다면 고기 구이가 오늘 리얼 마침의 메뉴? 그것도 아니라면 요요요 닭꼬치가 죄인공? 대체 오늘 메뉴 뭡니까? 치킨 위인이여, 치킨 위인. 여기 날라다니는 공, 육회공. 육회공. 육회공 수라쌍. 육회공 총출동한 육회공 수라쌍. 잘 익은 조개살 위에 초고추장 올려서 한 입에 쑥. 거기에 치즈, 김치 올려서 한 입에 쑥. 이것이 퓨전 조개 삼합이. 내가 오늘 왕이 된 것 같아요. 기분만 왕이 아니다. 스케일도 왕, 막도 왕 계속 투입되는 조개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저기 지갑에 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리미나 전복 같은 경우는 한번 처음에 나온 거 빼고는 추가로 먹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갖다 먹을 수 있어서 일단은. 그냥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요? 추가 비용 없이요? 네. 15가지 종류의 조개가 모두 무한 리필.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범상치 않은 포스의 식객이 등장하는. 몇 번쯤 오셨어요? 이걸로 6번째예요. 내위장이 허락하는 한 조개 리필은 계속됐다. 많이 가져가서 많이 먹기 좋은 조개 리필이 이게 매력인데요. 접시 한 가지 조개 접수 완료. 이게 끝, 천만의 말씀. 소, 돼지, 닭고기를 비롯해 각종 반찬들까지 모두 무한 리필일지니. 이곳에서만큼은 자동 공인 해제되는 식욕. 내 위장의 한제는 어디까지인가. 화장비는 뭐 하시는 분일까요? 식객들 제대로 인생 먹방 찍으러 온 것 같은데. 오늘 한 어느 정도 드실 생각이세요? 한 5kg 찍고 가려고요. 오케이. 도전. 다들 보자. 본격적인 육회공 맛 투어는 지금부터 시작. 먼저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조개로 입맛 도두어주고. 맛있다. 저절로 미소가 번지를 맡고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고기 좀 구워볼까 하나. 갈비에 삼겹살, 목살 등등. 동시에 4, 5가지 부위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것도 리얼 맛집의 매력 중 하나. 한 번에 두 점씩 먹어주면 맛도 두 배. 언제 먹어도 맛있고 누가 먹어도 맛있는 고기. 특히 달콤 짭짤 메리게이오 닭꼬치는 어린 식객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다. 따봉!